안녕하세요. 3월 11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연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확진자가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중심으로는 오히려 빠르게 또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할 것 같죠. 이번 주 금융시장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주초, 특히 악몽 같은 날들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기대할 만한 소식들이 있는지 준비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래저래 바쁩니다. 쉐일업체들 안위도 걱정해야지 흔들리는 증시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에 대응해 부양책도 내놔야지 동분서주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를 0%로 낮추는 그러니까 급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백악관 관리가 전했다는 내용의 CNBC 기사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확산세를 보이며 주가가 폭락하고 국채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불안 양상이 금융시장 내에서 포착되자 부양책 마련에 급하게 나섰는데요. 현재 시각 화요일 직접 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양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재원과 노인 건강보험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회보장의 경우 연봉 13만 7,700달러까지 6.2%의 세율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45%의 세율로 부과돼 근로자 기준 총 7.65%의 세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걸 면제해 주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인데요.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급여세 인하로 인한 효과는 3천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보인다고 세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급여세 인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며 유급병가와 소상공인 대출, 긴급 실업보험 등의 대책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부양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양새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제안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쉐일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